왜 다 묻었어 어떡해 괜찮아 신용쓰지마 쟤 좀 봐 괜찮대 그정도로 나 좋아하나 봐 알았어 아우 다행이네요 저런 파출소라길래 또 아드님한테 큰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되게 걱정했는데 그날은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냥 갔지만 나는 원래 이 아랫사람이 사는 술은 입에도 안 돼 아 그럼요 그럼요 얼마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뭘 됐고 오늘은 내가 쏘는 거니까 마음껏 먹으라고 예 알겠습니다 형님 잘 먹겠습니다 아 그 꽃같으시다는 형수님은 잘 계시죠? 어 잘 있지 왜? 아니 이렇게 멋진 형님이 첫눈에 반하신 형수님이라고 하시니까 되게 궁금해요 아이고 사신먹은 저자가 이뻐 봤자지 뭐 아우 아니에요 형님 저희들끼리 만나면 우성씨가 형님하고 형수님 연애 얘기를 어찌나 해대는지 무슨 자기 얘기도 아니면서 그래 그래 언제 한번 집에 가게 되면 보자고 너무 기대하지 말고 자 아니 저 저 언제 데려가 주시게요? 사실 저요 형님 우성씨가 형님 때 자기 집처럼 드라드는 얘기 할 때마다 되게 부러운 게 그 괜히 이순에 영화 보면 깊은 산 첩첩산 중에 숨겨진 명문당과 찾아가는 그런 느낌 왜 그거 있잖아요 형님 어? 어? 하하하하하하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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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우성이 녀석이가 또 오버하겠구만 이 녀석이가 불러다가 뭐 혼내지 안 되겠구만 응? 전화 한번 해봐 네 알겠습니다 형님 제가 알겠습니다 형님 아 수업은 다 끝났고요 교육청에 보낼 공문 하나 쓰고 바로 나갈게요 네 저 만나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아요 제발 쓸데없는 말 안 하는 거 받고 내가 선배님에 대해서 좀 털어드리는 거 얹을 테니까 교육청에 보낼 학생지도 계획서 대신 써주는 거 어때요 오케이? 콜? 괜한 짓 좀 하지 말아요 제발 부탁이니까 정 선생님 오늘 정우 오빠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? 네 왜요? 근데 오늘은 그쪽 모임은 아닌데 나름 친한 형이랑 셋이 만나는 거라 올래요? 저 진짜 가도 돼요? 당연히 안 돼요 아휴 안 데려갈 거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말든가 괜히 핫셈 마음난 설레기 아이고 봐 내가 판을 잘 짠다니까 오케이 콜 콜 자 저 그럼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네 그쪽 모임이 뭔가요? 아 그쪽 맛샘 맛샘이잖아 어 정말이야? 어 그래 그래 잠깐 거기 있어봐봐 어 내가 나갈게 잠깐만 아 왜 오피뚝을 우리 집에 데려가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 우리 학교 수학 선생님을 그것도 우리 아빠로 마주치는 깜짝션을 사용하고 싶으니까 아 그러니까 오피뚝을 그냥 아예 우리 집에 안 넣었으면 되는 거잖아 그건 우리 집에 데려갈 필요도 없고 내가 얘기한 거 아니야 다비가 얘기한 거야 뭐야 그럼 걔네들이 사겨? 오피뚝도 고다비 좋아한다며 어 난 오피뚝이 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백퍼 뜬금없고 어이에도 없고 야 너 이용당한 거다 다비한테 다이렉트로 가면 다 티나니까 너를 중간에 깨운 거지 어이 쓴 기분 좀 드럽겠다 내가 오피뚝 때려줄까? 초등학교 때부터 수없이 겪고 있는데 뭘 다 다비 좋아하잖아 박지기는 아휴 괜찮을 리가 있냐 그래서 내가 지금 수행평가 계획을 좀 세워봤는데 어 다이얼로그 싫어 어 그럼 이거 어때? 챕터2를 그것도 싫어 니들 지금 뭐하냐? 그럼 싫어 빠르잖아 같이 해야지 같이 이들 앞으로 뭔 얘기라든 다 싫다고 할 거지? 미치하다 진짜 필독아 쟤네 빼고 우리끼리 해 그냥 근데 이건 다같이 해야 되는 수행평가 뭐 필독 기분 나쁘면서 착한 척하지 마라 필독이 착한 척하는 게 아니라 원래 착하잖아 음료수 뭐 마실래? 내가 갖다 줄게 준영이 집인데 왜? 여기가 주인이니까 음료수 마시는 것도 다 얘한테 허락 맡아야지 아니 나 안 마셔도 돼 야 마시고 안 마시고도 집주인인 준영이가 다 정하는 거거든? 그래 마셔 뭐가 안 말하다 괜찮다 없다 다 마셔 집주인 명령이니까 좋다 sens상 콩san 가봄 orsa 나 At Lopez inh 중